맥그리거 맞죠? 근데 딱 머리 할 만큼은 기르지 않았어요? 된거 같아요 셔츠가 여전히 잘 들어주세요 자 앞에서 보고 하나 둘 셋 오케이 됐습니다 한 이정도? 근데 소화가 가능할까요? 그게 궁금해서 근데 제가 그 시청자분들한테 말하고 싶은게 이 몸이 몸집이 크시고 등치도 있으신 분들이 사실은 길게 하는 것보다는 짧게 하는게 윗물에도 살아요 강호동 머리 긴거 본적 있습니까? 어 아니요 마찬가지에요 오히려 얼굴에 사는 분들이 많아요 자르면 맥그리거보다는 맥도날리지 않을까? 아니 뭐 좀 깔끔한 형태에 막 근데 옆에는 저렇게 화두한게 좋죠? 네 깔끔하게 화두하게 이런 느낌 뭐 이런 느낌? 근데 깔끔하게 저렇게 화두하게 쳐야 맥그리거 느낌이 확실히 나요 낙이는 그 색도 비슷하게 염색되는게 되잖아 진짜 거의 나 뽕 뽑으려고 오셨구나 거의 한시간동안 달려가보여 길값을 떼야되니까 그치? 네 할게요 네 일단 이거 앙도 좀 기셔버리고싶어요 네 코코넛 맥그리그 머리 머리 아 그럼 커트부터 하고 딱 되는거에요? 커트를 하면은 말을 뻗을거에요 뻗은 상태에서 파마나 염색을 할거니까 알게 되세요 네네 오늘 좀 저랑 오래 있을거에요 네네 자 일단 가르마 위치 어떠세요? 네 괜찮아요 괜찮은거에요 안 보여가지고 네 이거 잘 보세요 바람아 숙여보시고 숙여보세요 위치 어때요 위치? 더 오른쪽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왼쪽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아니 딱 적당한거 같은데요 오케이 오케이 안경 부셔버리고 네 네 이게 지금 몇미리인지 아세요? 몇미리에요? 3미리 어 진짜? 오 이게 3미리입니다 맥그리그는 이것보다 더 2배정도 짧아요 오 어떻게 생각하세요? 네 아세요 네 마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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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같아 쥐드래곤 머리 하는거에요 어? 그럼 이렇게 할까요? 그냥 아 나쁘지 않죠 홍그리거 플러스 쥐드래곤 홍드래곤 가자 홍드래곤 아니 근데 맥그리거도 이런 머리 한적이 있거든요 아 진짜요 여기만 딱 이렇게 남겨가지고 맥그리거를 좋아하시는거에요? 아 근데 밤에는 안착하다고 아! 아! 밤에는 좀 샐대요 아! 낮이 하면 다르다고 안경 안 쓰니까 괜찮아 보니깐 더 올려야 돼 더 올려야 돼 생각보다 더 올려야 돼 대가리가 좀 커가지고 일반적인 두상에서 나올 수 있는 두상이 아니야 배집이예요 비싼거에요 배집이예요 비싼거에요 빨리 포트러 숨 못 쉬우니까 뚫었어 잘했어 그럼 30분간 대기하실게요 배집이예요 괜찮으세요? 이거 엄청 뜨거워요 데이면 어떡해요 죽어요 데인사람이 있어요 맞죠? 이게 뭐에요? 아아아 아아아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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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음 이제 이렇게 해서 집에서 안 할 것 같아. 아, 하죠. 그만 있으세요. 스트레스 뿌려가지고 눌러야 되니까. 아니, 형이 일주일 뒤에 엽색하러 가. 내가? 아, 근데 왜 이렇게 따가워요? 이거야? 손상내가 두피가. 진짜 얼굴이 진짜 레알, 진짜. 가만히 있으세요. 금방 끝나. 어우, 잘 익었어. 존나 맥 끓일 것 같아. 아, 좋아, 좋아. 맥 끓인 것 같아. march dell and the monkey tejnone 딱 맥 Manager 포즈하는 경우에 면 voit네요. 오오오오오오 가만히 있으세요, 가만히 있으세요. 오케이. 뮤직비디오영상 뮤직비디오영상 뮤직비디오제